네. 협동형 돌봄센터의 의미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사무총장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어서 오세요. 학부모들이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도 새롭고 이 마실도 요즘은 찾아보기 힘든 문화인데 이 협동형 돌봄센터 어떻게 운영되는 기관입니까? 아이들이 둘러싼 사람들 아이를 둘러싼 사람들이 협력한다 해서 이제 협동형 돌봄센터인데요. 부모들이 돌봄 교사들과 협력해서 운영하고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이제 함께 논의하고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띌 수밖에 없고 매우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도 장점입니다. 25년 전쯤에 처음 만들어질 때의 고민은 아이들이 학원을 전전하기보다는 조금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마실과 같은 형태가 자연스럽게 생겨났고요.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관계망이 생긴 거죠. 이외에도 부모들이 함께 운영하다 보니 학교 때 교사나 부모가 같이 센터로 움직이는 학교 지도 그리고 이제 간식 먹고 치우고 청소하기 등 일상에서 습득하는 생활 능력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사이에 관계망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연령 통합으로 운영이 됩니다. 요즘은 외동도 많아서 형이나 언니, 동생들과 폭넓게 관계하는 것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회의에서 또 많은 것을 자체 결정하도록 또 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사단법인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의 회원 조직으로 함께 연결되고 있고 현재 전국에 16개 회원 기관이 있습니다. 공동육아와 공동체 교육에는 협동 어린이집, 유치원 회원 기관이 60여 개 이상 함께하고 있어서 협동형 어린이집, 협동형 돌봄센터를 합하면 80여 개 돌봄 기관이 협동형 단체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 마을에서 공동육아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공동육아라고 하면 마을이 아이를 키운다라는 말을 저희가 주로 쓰는데요. 마을을 키우는 데는 온마을이 필요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요. 현대사회에서 마을의 의미는 옛날하고 똑같은 형태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함께 키우는 관계망이 곧 마을이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사회가 가족도 핵가족이고 육아에서도 고립육아를 넘어서 각자 도생하는 육아라고 하고 교육에서는 또 부모가 소외되기도 하고 또 교육 소비자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또 아이들도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 오히려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세대 전에는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을에서 자랐는데 지금 현대의 아이들에게 마을의 의미는 관계망을 가진 돌봄 그리고 고향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동네에서 다양한 어른들의 다양한 모습을 보고 자라고 또 다양한 또래, 형, 언니와 어울리는 이런 것이 마을의 의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관계망으로 함께 키우면 부모들도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의지할 친구들 그리고 동료들 많이 얻게 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훨씬 더 즐겁게 안정감 있는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동네에서 같이 공동 육아하다가 둘째, 셋째 아이도 낳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 돌봄센터가 제도화되면 작지만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 육아에서는 아이들을 단순한 교육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안에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고 보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자신의 욕구를 스스로 찾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부모 한 명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도 좀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 주변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봐주는 다양한 어른들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미 있는 공동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일할 사람도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운영상의 어려움과 교사 경력 인정이 안 되는 이런 어려움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 전에 코로나의 영향도 있고 아동 수가 감소하고 있는 이런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그 외에 국가가 지원하는 무상 돌봄 기관이 생겨나고 있는 이 영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여쯤 국가의 무상 돌봄이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운영비나 교사 급여 등이 이제 저희 협동형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모두 전적으로 부모들이 부담을 하고 있어서 이 비용 차이가 상당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오랜 경력을 가진 돌봄 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제도 밖에 있다 보니까 이제는 급여 차이도 좀 나고 그 다음에 돌봄 교사들의 경력 인정이 어려운 점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 중인데 앞으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기 바라십니까? 협동형 돌봄센터는 협동어린이집하고 유사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협동어린이집은 이미 2000년대 초반에 법제화가 되어서 용류화보육법에 포함되고 있고 어린이집의 하나의 유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동형 돌봄센터도 지금은 좀 낯설게 느껴지지만 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2월 18일에 2023년 마지막 국회 보건법지위원회에서 법안 심사 소위가 열렸는데 안타깝게도 다음 회의 때 더 논의하자라고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국회의원들께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도 이해를 하지만 10년, 20년 돌봄 경험을 갖고 있는 돌봄 교사와 부모 집단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돌봄 기관들이 절실한 마음으로 통과를 바라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요즘 초등 돌봄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이미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돌봄을 진행하고 있는 곳에 지원한다면 돌봄 공백 해결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가나 지자체는 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 EBS 뉴스에서는 추산한 바로 아동 30명을 돌보는 돌봄 기관 한 개가 문을 닫으면 약 7억 원이 손실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은 비용으로 돌봄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빠르게 결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는 돌봄 기관의 다양성에 기여할 수 있는 면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다양한 유형으로 발전하는 데 비해서 초등 돌봄은 아직 다양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수요에 따른 다양한 돌봄 형태를 허용하는 것을 부모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구 위기라고 할 만큼 저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기에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초등 돌봄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아동이라도 필요하면 즉각 돌봄을 받을 수 있게 해 주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협동형 돌봄센터는 적은 비용 지원으로도 돌봄의 다양한 수요를 담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어떤 아동이라도 소외되지 않고 촘촘하게 돌봄 정책을 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협동형 돌봄센터가 무너지기 전에 법제화를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을에서 자라난 이 다양한 돌봄 안전망이 더 촘촘하게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